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패브릭을 이용해 몸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감싸는 구조로 제한된 톱과 와이드 레그의 클럽트 팬츠 셋업에서는 시간을 추월한 서정미가 연출되었다. 무던한 감성의 레더 와이드 레그 팬츠에는 역시 레더 패널로 강한 임팩트를 준 심플한 슬리블리스 톱을 매치했다. 롱 스트랩 디테일을 가미한 구조적 형태와 부드러운 질감의 심플 실크 드레스에는 거칠게 표현된 표면의 질감이 더욱 매력적인 레더 베스트를 매치해 질감의 차이로부터 풍기는 세련된 멋을 그려내기도 했다. 가벼운 소재를 겹겹으로 레이어드 시킨 심플한 드레스. 디자이너 정미선만의 스타일로 미니멀하게 풀어낸 LBD, 즉 리틀 블랙 드레스가 매력적이다. 스커트 부분의 사이드 슬릿 디테일과 넥라인의 강한 엑센트로 작용한 불규칙 커팅. 그리고 자연스럽게 묶어 연출한 벨트가 여유롭고 우아한 여성미를 부각시켰다. 거친 듯 불규칙하게 제안한 스커트의 햄라인과 더불어 과감한 사선 커팅이 매력적인 자유로운 구조의 텁에서는 당당한 여성에게서 풍겨 나오는 고요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반짝이는 효과를 가미한 레더 와이드 팬츠에는 강렬한 레드 컬러로 엑센트를 준 비대칭 실루엣의 톱을 레드와 블랙 컬러가 만들어낸 볼드한 컬러 블럭이 심플 룩에 활기를 더했다. 순수함이 느껴지는 올 화이트의 슬리블리 스톱과 미니스커트 셋업에는 매칭 패브릭 패널로 장식의 효과를 주었는데 이러한 패브릭의 하늘거림은 우아한 여성미를 한층 부각시켰다. 종교적인 색채마저 느껴지는 비대칭 실루엣의 톱과 스커트는 마치 코콘 스타일로 몸을 감싸듯 연출되어 내추럴리즘을 바탕으로 한 모덴 아방가르드 룩으로 전개되었다. 테일러드 라펠과 칼라가 매력적인 랩 벨트 디테일의 멕시코트는 인체의 비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한된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연출했다. 롱 실크톱과 매칭 리랭스 스커트의 셋업은 불규칙 커팅을 이용해 감각적으로 완성했다. 롱 실크톱과 매칭 리랭스 스커트의 셋업은 불규칙 커팅을 이용해 감각적으로